모든 순간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순간이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난다. 모든 경험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순간이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진실로 안내한다. 물론 그 삶의 안내는 때로는 행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행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고 분별하지만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유효하다. 꼭 필요하다. 모든 삶의 경험은 우리를 깨닫게 한다. 아니 매 순간이 곧 깨달음이 완벽하게 표현된 순간임을 보여준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과 정면으로 마주쳐야 한다.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직면해야 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우리는 현실에서 도망치려 하는가. 특정한 상황을 피해 달아나려 하는가.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고 다른 사람은 더더욱 만나고만 싶다. 그런 판단 분별을 멈추고 지금 이대로의 현실에 항복해보라. 도망치지 말고 마주해보라. 회피하지 말고 바라보라. 실제로 맞닥뜨려보라. 더 이상 숨지 말고 삶의 전면으로 걸어나와보라. 그것은 너무나도 쉽다. 이미 그러고 있으니까. 다만 삶은 그러고 있으면서도 생각이 그것을 반대하지만 않으면 된다.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평범한 깨어난 삶의 모습이다. 깨달음이란 이처럼 쉽고 단순하다. 그저 지금 일어나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다. 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이 전부다. 이 단순함을 삶 속에서 구현해보라. 아니 이미 구현되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이대로를 그저 살아주면 된다. 이 단순함을 삶 속에서 구현해보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다른 곳에 혹은 남들에게 혹은 미래에 있을 무언가를 원하고 계신가요? 그 순간 당신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만을 원할 때 여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당신은 비로소 지금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추구하면서도 추구하는 데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미래의 무언가를 꿈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믿지만 않으면 무엇을 원해도 좋습니다. 그 모든 생각, 추구, 바람들을 그저 왔다가 가는 손님처럼 바람처럼 여기고 진실이라고 믿지만 말아보십시오. 그 생각을 집착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완전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대로가 전부이며 나는 그것이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러나 모든 일을 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있는 이대로 당신의 삶은 완전합니다. 지금 그대로 존재하며 거기에서 삶을 즐기이십시오.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생멸한다는 것을 누가 알죠? 무엇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분명히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목격됩니다. 생멸하는 것이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생이야 희극이든 비극이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좋고 나쁜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무언가가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공적영지라고도 하는데요. 공적해서 텅 빈 가운데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소소영령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물결이 일듯 무수한 삶의 좋고 나쁜 내용들이 물결처럼 오고 가지만 잠시 시선을 돌려 그 물결처럼 무상하게 생멸하는 그 생멸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오고 가는 바탕 오고감을 알아차리는 이것으로 시선을 돌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나는 괴로워 나는 행복해 등의 오고 가는 내용에만 관심을 가져왔지만 그것이 뭐가 되었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이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것을 돌이켜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회광반조라고 하죠. 보는 놈을 돌이켜보라 알아차리는 그것을 알아차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옛 선사스님은 부처가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답합니다. 인생에 무수한 내용이 오고 가지만 그 내용을 좋게 바꾸기 위해 애쓰던 삶을 돌이켜서 좋은 삶과 행복을 추구하던 그 추구심을 멈추고 그 추구하는 바로 그것을 돌이켜 보십시오. 바로 지금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많은 것들이 경험되고 있죠. 많은 것들이 저절로 알아차려집니다. 알아차려지는 그 내용은 신경쓰지 말고 조작해서 취사 간택하지 말고 그 순수한 알아차려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여기에 있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당신의 본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이라 할 만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어서 의식으로는 가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있거나 없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해 너머 분별 너머 출세감법이기에 인식의 언어나 생각으로는 있느냐 없느냐라고 결론짓듯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이것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이것 이것을 눈치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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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외로움을 거부하지 말고 잠시 그 외로움과 함께 있어 주어 보세요 홀로 가만히 존재하는 그 외로운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어 보십시오 외로움을 느낄 때면 외로움을 없애줄 대상을 찾아 나서곤 합니다 내 내면의 문제를 대상이 없는 탓으로 돌리죠 끊임없이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나 모임을 찾아 나섭니다 바깥에서 외로움을 보듬어줄 수 있는 완벽한 대상을 찾음으로써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언제나 문제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문제, 결핍감,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또 없애려고 애쓰지도 말고 오히려 잠시 그것과 함께 있어 주기를 선택해 보십시오 잠시 외로울 때는 몸소리치게 외로워해 보는 겁니다 결핍되었을 때는 결핍된 채로 그저 있어 주어 보는 것이죠 그런 감정들은 결핍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감정적인 상처만 안고 눌려 있을 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있어주기를 선택할 때 그 문제와 직면할 때 모든 문제는 제 스스로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미 문제 안에 답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이 어떤 게 있는지 통제가 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부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대의 신해왔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치 않을 때는 쓰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과 언어에 노예처럼 휘둘립니다. 말과 언어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휘두르고 괴롭히면 또 즐겁게도 하는 것이죠. 말은 그저 말일 뿐입니다. 하나의 약속일 뿐이죠. 절대적인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특정한 욕설이나 비난, 듣기 싫은 말을 듣자마자 곧장 괴로워합니다. 그 말의 화살을 곧장 맞고는 쓰러지는 것이죠. 마치 그 욕을 얻어먹으면 반드시 괴로워해야 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 욕을 듣고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괴로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그 욕은, 그 말은 다만 잠깐 왔다가 가는 허망한 소리의 파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말과 언어에 자동적으로 휘둘립니다. 자신의 글에 달린 악성 댓글을 보자마자 괴로워하는 마음이 아주 전자동으로 일어나죠. 깨어있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과 언어가 허망한 것이며, 다만 인연 따라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의 파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주도적으로 말과 언어를 써먹을 뿐 습관적으로 말과 언어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해서 말의 뜻을 헤아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과 언어의 실체적인 힘을 무조건적으로 습관적으로 실어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필요한 것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 그 뜻을 헤아리되 그 말에 휘둘리는 자가 되지는 말라는 것이죠. 내가 말의 주인이 되어 말을 써먹을지언정 말과 언어가 주인이 되어 나를 노예처럼 휘두르게 내버려 두지 않기를 내 스스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